10년 동안 돈과 시간을 쏟아부었지만 외국인만 만나면 꿀먹은 벙어리가 되는 한국입니다. 중요한 건 수십 년간 제기된 이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도대체 우리는 왜 영어를 못하는 걸까요? 영어는 평생에도 안 됩니다. 외국어라는 것은 6개월 정도 하면 일단 해석이 돼야 하고요. 그 뒤에 한두 달 더 듣기나 말하기를 배우면 말이 끝나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0년이라는 시간을 영어를 배우고도 단 한마디도 할 수 없다면 그건 잘못된 거죠.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잘못 배웠으면 빨리 깨우쳐야 됩니다. 10년 동안 공부하고도 외국인 앞에서 말 한마디 못하는 영어. 한국의 영어 교육을 비판하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한국 영어를 정의합니다. 또는 벙어리 영어라고도 하죠. 사실 정말 화가 나는 일입니다. 이 선생님이 말하듯이 어떤 학문인지 10년 이상 공부하면 어느 정도는 써먹을 수 있어야 하는데 그 오랜 시간 공부하고도 외국인 앞에서 말 한마디 못한다면 그건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겠죠. 이 때문에 지금 각종 영어학원이나 인터넷 영어강의 사이트들의 광고들을 살펴보면 말 못하는 영어는 가짜다, 벙어리 영어는 가라, 말문이 트이는 진짜 영어 이런 광고 문구들을 싣고 있죠. 그런데 이게 과연 사실일까요? 한국 영어 교육은 과연 실패한 것일까요? 왜 수십 년간 제기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한국 영어 교육의 목표가 절대로 영어를 완벽하게 구사하는 것이 되면 안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목표가 되어야 하느냐? 영어 잠재력을 키우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영어 잠재력이라는 개념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왜 이것을 목표로 해야 할까요? 우리가 흔히 학교나 학원에서 배우는 영어는 어휘, 문법, 독해, 듣기의 네 가지를 훈련한 영어입니다. 영어 선생님들끼리는 사박자 영어라고도 하는데 다소 경박한 느낌이 들어서 사색터 영어라고 할게요. 이러한 사색터 영어와 대척점에 서 있는 영어가 바로 말하는 영어, 회화죠. 사색터 영어를 굉장히 잘한다고 해서 그러니까 수능 1등급 맞고 토익 950점 이상 맞는다고 해도 당장 회화를 잘하지는 못해요. 그런데 왜 학교와 학원에서는 회화를 가르치지 않고 사색터 영어를 가르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사색터 영어가 저비용 고요일의 영어학습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회화 중심의 영어는 고비용 저요일의 영어학습 방식입니다. 그리고 사색터 영어를 잘하면 영어회화를 잘하게 될 잠재력이 생겨요. 하지만 회화를 잘한다고 해서 사색터 영어를 잘하게 되지는 않아요. 2007년 이명박씨가 대통령 당선자 시절에 처음으로 내놓은 굵직한 정책이 바로 영어몰입 교육이었습니다. 이명박 당선자는 10년 넘게 영어공부를 하고도 수능 1등급 학생이나 수능 9등급 학생이나 외국인 앞에서 영어로 말 한마디 못하기는 마찬가지더라. 그래서 영어몰입 교육 즉 국어와 국사를 비롯한 모든 교과과정을 영어로 수업하자는 아주 파격적인 영어 정책을 내놓았다가 격렬한 반대에 무리쳐 바로 꼬리를 내리시고 니트 즉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으로 수능을 대체하겠다는 정책으로 전환했죠. 그런데 과연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는 것처럼 외국인 앞에서 말 한마디 못하기 때문에 수능 1등급 학생과 수능 9등급 학생은 정확히 똑같은 영화실력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이게 웃기는 얘기인 게 수능 1등급 맞는 학생이라고 해도 외국인 앞에서 말 한마디 못하는 것은 당연해요. 서로 전혀 모르는 사람 두 명을 만나기 위해서 대화해보라고 하세요. 한국인끼리 만나기에도 처음 만난 데다가 공통된 화제가 없으면 어지간히 붙임성 좋은 사람 아니고서는 자연스럽게 대화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한국인이 아니라 외국인이에요. 영어로 얘기해야 해요. 이게 쉽겠습니까?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영어울농증, 외국인 공포증을 가지고 있어요. 익숙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 당연하게 느끼는 감정들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영어로 유창하게 대화하지 못한다고 수능 영어 1등급 맞는 학생과 9등급 맞는 학생을 똑같은 영어실력을 가지고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수능 1등급 맞는 학생과 9등급 맞는 학생을 미국 한복판 어느 지점에 뚝 떨어뜨려요. 지도 한 장, 영어사전 한 권, 나침반, 그리고 필요 경비들을 제공하고 미션을 주는 거예요. 절대로 한국어를 사용해서는 안 되고 한국인이나 한국 대사관의 도움을 받아서는 안 되고 버스, 기차, 히치하이킹만을 이용해서 어느 장소에 가서 누구를 만나거나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어떤 물건을 구입하는 등 5가지에서 10가지 정도의 미션을 수행하도록 하는 거예요. 빨라도 대략 열흘 정도 걸리는 미션입니다. 실패하면 집에 못 들어와요. 자, 수능 영어 1등급 학생과 9등급 학생이 똑같이 미션을 성공하거나 똑같이 실패할까요? 일단 목표가 생기죠. 외국인 공포증도 집에 못 돌아가는 공포보다 크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완전히 외국인들에 의해 둘러싸이게 되면 그들이 외국인이 아니라 내가 외국인이 돼요. 금방 그러한 환경에 익숙해지게 됩니다. 수능 영어 1등급 학생은 자신이 알고 있는 영어 지식과 영어사전을 최대한 활용해서 이 미션을 열흘 정도 만에 끝마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 동안 영어 회화 실력도 많이 늘 것이고 아마 좋은 미국인 친구들을 사귀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9등급 학생은 어떨까요? 수능 영어 등급이 낮다고 무시하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1등급 학생보다 훨씬 늦게 미션을 완수할 것이고 어쩌면 집에 못 돌아갈지도 모릅니다. 이게 정말 제대로 두 학생의 영어 실력을 비교하는 것이죠. 제가 영어 공부를 하면서 겪은 회화 경험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저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그리고 대학교 들어가서도 영어 공부했는데 외국인 앞에서 영어 한마디 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나는 열심히 공부했거든요. 단어 엄청나게 암기하고 문법 열심히 공부하고 독해 남부럽지 않게 했습니다. 리스닝도 수준급이었어요. 그런데 영어로 회화를 잘 할 자신은 없었어요. 회화 실력을 키워야겠다고 생각해서 영어 회화학원에 등록해 레벨 테스트를 봤는데 나름 잘했다고 생각했는데도 C2반에 넣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회화반이 A1, A2, A3 이런 식으로 C반까지 9등급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저의 회화 실력을 8등급으로 본 거예요. 어쨌든 들어가서 제가 열심히 하면 되는 거니까 일단 수업에 들어갔는데 원어민 선생님 한 명에 한국인 학생들 12명 정도를 모아놓고 한국인 학생들끼리 대화를 나누는 것이 수업의 전부였어요. 저의 경우 어휘, 문법, 독해, 듣기가 좀 되니까 어떻게든 이런저런 영어 표현을 써서 얘기를 하는데 클래스의 다른 친구는 이런 준비가 전혀 안 된 상태에서 학원을 온 거예요. 제가 하는 얘기는 상대방이 못 알아듣고 상대방이 하는 말은 영어로 전혀 말이 안 돼요. 그래서 한국어로 제가 설명을 해주면 강사가 영어만 쓰라고 태클을 걸죠. 그래서 원어민 영어 강사하고 좀 많은 얘기를 나누려니까 영어 강사가 좀 저질이었어요. 수업 시간에 여학생들도 있는데 막 영어로 음단패설하고 학생들이 못 알아들을 거라고 생각했나 봐요. 근데 제가 다 알아들었죠. 그리고 수업 끝날 때쯤에 강사가 슬랭 한두 개 알려주는데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hit the hey, hit the sack 이 표현들이에요. 낮잠자다는 의미의 슬랭인데 두 달 정도 영어회화학원 다니고 얻은 소득이 이게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영어회화학원은 때려치고 어떻게 하면 회화연습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그 당시에 프렌즈라는 시트콤이 대인기였거든요. 프렌즈에 나오는 대사들이 모두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이는 말이라서 회화연습하기에 딱 좋았습니다. 그리고 DVD가 막 보급되는 시기였어요. DVD가 편했던 게 비디오와는 달리 한국어 자막과 영어 자막을 선택해서 볼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요즘은 인터넷에서 프렌즈의 전 에피소드 대본을 구하는 것이 그다지 어렵지 않지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인터넷 초참기였기 때문에 대본을 구하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드라마를 시청하면서 워드 프로세서로 대사를 하나하나 다 옮겨서 입력을 했습니다. 간혹 영어 자막과 실제 대사가 일치하지 않아서 입력하는 데 꽤 애를 먹었어요. 대사들을 문법적으로 분석하고 단어들이나 잘 몰랐던 표현들을 다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즌1부터 시즌3까지의 대사를 모두 다 암기해버렸어요. 그냥 단순히 암기한 것이 아니라 표현들이 자연스럽게 입에서 나올 정도로 소리내서 수십 번씩 읽고 또 읽었습니다. 한 번 듣고 일시정지 누르고 한 번 따라 읽기도 하고 쉐도잉도 하고 나중에는 불교감송하듯이 줄줄줄 암기했어요. 이렇게 계속 반복을 하니까 처음에는 잘 안들리던 드라마 속 인물들의 대화들이 더 잘 들리기 시작했고 드라마에 자주 등장하는 영어 표현들이 점점 제 것이 되어갔습니다. 이때 회화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 시기에 아르바이트하면서 영어 원어민과 대화할 기회가 있었는데 완벽하지는 않아도 그 전보다는 확실히 영어로 얘기하는 것이 더 편해졌어요. 드라마에서 익힌 표현들 몇 개 써먹으니까 영어 굉장히 잘한다고 칭찬해주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학교 졸업하고 직장생활 좀 하다가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영어 가르치는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5년 정도 학생들을 가르치다가 잠시 휴식도 좀 취할 겸 미국으로 여행을 가게 되었어요. LA에 친척분이 살고 계셔서 그 집에 머물면서 여행도 다니고 그 친척분이 운영하는 옷공장에 출근하면서 일을 좀 도왔습니다. 관리부서에 4명의 직원들이 있었는데 영어를 좀 잘하시는 한국인 한 분 제외하고는 다들 미국인이었어요. 저는 영어 사용자들에 의해 둘러싸여서 생활하게 된 거죠. 그런데 저도 영어를 꽤 열심히 공부한 줄 계속하잖아요. 한국에서 10년 동안 영어 공부하고 프렌즈 3개 시즌을 다 암기해버릴 정도로 노력하고 5년간 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쳤어요. 그런데 막상 또 이런 환경에 처하니까 회화를 하는 것이 반드시 쉬운 것만은 아니에요. 그래도 제가 문법만큼은 누구 못지않다고 자부하는 편인데 이분들하고 대화하면서 지금 생각해도 정말 낯뜨거울 정도의 많은 문법적 실수를 저질렀어요. 지금도 기억나는 게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에 사용 허락을 받으려고 물어본 질문인데 제가 Is it allowed that I can use this one? 이렇게 물어봤어요. 사실 이 문장을 직역하자면 제가 이것, 이 컴퓨터를 쓰는 것이 허락됩니까? 이런 의미가 돼요. 그런데 이 문장이 문법적으로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지만 영어로 대단히 어색한 표현이에요. 동사 allow를 이용해서 이 문장을 자연스럽게 쓰려면 Am I allowed to use this one? 이렇게 말해야 해요. 그런데 사실 더 쉬운 표현이 있어요. 조동사 may를 사용해서 May I use this one? 이렇게 말하면 돼요. 그런데 이 말을 하는 순간 웃겼던 게 사무실 동료가 이 어색한 문장을 알아들어요. 그리고 또 웃겼던 게 뭐냐면 이 말을 하는 순간 제 머릿속에 내가 왜 이런 이상한 표현으로 얘기하고 있지?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속으로 좀 어처구니가 없어서 좀 피식 웃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던 사무실 동료도 같이 피식 웃어요. 그러더니만 Yes, you may.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이 대답이 굉장히 의미가 커요. 그러니까 제가 Is it allowed that I can use this one?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그럼 대답을 Yes, it is. 이렇게 대답해야 하는데 이 친구는 Yes, you may.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 친구가 넌지시 교정을 해준 거예요. 다음번에 물어볼 때 어색하고 이상한 문장으로 물어보지 말고 May I use this one? 이렇게 말하라고 자연스럽게 유도한 거죠. 한국에서 그렇게 영어 공부하고 학생들에게 5년이나 영어를 가르치고도 이렇게 쉬운 문장조차 문법적으로 틀렸다는 사실이 너무 창피하더라고요. 고백하지만 이 밖에도 무척 많이 틀렸어요. 그래서 그 이후의 일상이 어땠느냐 하면 사무실에 나가 일하면서 직원들이랑 영어로 대화하다가 틀린 거나 제대로 표현하지 못한 거 집에 와서 확인하고 반성하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무슨 얘기해야 할지 미리 준비하고 연습하고 일 끝나고 집에 돌아와서 TV 시청하다 보면 만화나 드라마에서 재밌는 표현이 뭐 하나둘 나오거든요. 그럼 잘 기억해뒀다가 다음날 사무실에 나가서 잡담하다가 한번 써먹어보고 이렇게 석 달 정도 지나니까 회화가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어느 정도 늘었냐면 한 번은 나는 거기 가본 적도 없고 얘기 들어본 적도 없어 이런 말을 하려는데 순간적으로 부정어도치를 써서 말하면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문법적으로 정확하게 표현하라고 의식하면서 I've never been there nor have I heard of it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말하면서도 상대방이 내 말을 알아들을까 굉장히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알아들어요. 이때 굉장히 기분이 좋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학창시절에 문법 공부할 때 도치 같은 걸 굉장히 싫어해서 독해할 때 도치가 나오면 해석을 잘 못하고 또 문법 문제 풀 때도 매번 틀리곤 했거든요. 그런데 이걸 내가 회화에서 써먹었다는 게 막 도치를 정복한 느낌도 들고 정말 감격스러웠어요. 그리고 이 시기에 제가 가장 많이 신경 썼던 게 현재 완료 시계였어요. 앞의 문장도 현재 완료 시계를 사용해서 말했죠. 현재 완료 시계와 과거 시계를 사용할 때를 잘 구분하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사용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좀 익숙해지니까 의식하지 않아도 쓸 수 있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영어로 대화하면서 대략 98% 정도는 문제없이 듣고 말할 수 있게 되었어요. 나머지 2%가 문제였는데 아무래도 한참 잘 대화하다가 막히는 부분이 생겨요. 그런데 미국 생활을 한 2, 3년 정도 계속하면 나머지 2%도 채워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굳이 그 2%를 채우기 위해 미국에 계속 머물러야 할 필요도 없었고 비자도 관광비자였기 때문에 6개월 이상 머무를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만약 제가 한국에서 그렇게 열심히 영어를 공부한 시간이 없었다면 과연 저의 회화 실력이 그렇게 빨리 늘 수 있었을까요? 절대적으로 불가능해요. 4섹터 영어를 제대로 공부하지 않고 바로 회화로 들어가게 될 경우 구사할 수 있는 영어는 뻔해요. 다들 미국에 떨어지면 어떻게든 영어를 하게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잖아요. 안 돼요. 미안하지만 LA에 있는 코리아타운에 한번 가보세요. 30년 넘게 미국에 살면서 영어 한마디 못하시는 분들 수두룩해요. 제가 대학생 시절에 학생들이 1년 휴학하고 어학연수 다녀오는 게 유행이었는데 요즘도 많이들 가죠. 그런데 영어를 잘 못하는 친구들이 이렇게 어학연수를 가요. 제가 생각할 때는 단어 암기 열심히 하고 문법 완벽하게 익히고 독해 리스닝 철저하게 준비하고 그러고 나서 어학연수를 가도 회화가 될까 말까 할 것 같은데 고등학교 졸업하고 영어에 손도 안 된 친구들이 꼭 어학연수를 간단 말이에요. 이런 친구들은 대체로 미국에 가서 회화로 영어를 하다보면 저절로 영어를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보면 학생들이 다 한국인, 중국인, 일본인들이에요. 한국 영어회화학원하고 크게 다를 것 없어요. 레벨 테스트 보고 비슷한 수준의 동양인 20명 정도 하고 원어민 선생님이 한 명 있는데 수업 방식 한국이랑 비슷해요. 숙소 가보면 거기에도 다 한국인들이죠. 어학연수 가서 영어가 아니라 오히려 한국어가 늘어서 와요. 정말 내성적이고 말도 잘 못하던 친구들이 어학연수 가서 굉장히 활달해져서 돌아오더라고요. 본론으로 다시 돌아와서 만약 수능 영어 1등급을 맞을 정도로 영어 실력을 가지고 있는데 회화를 잘 못한다고 해서 영어를 못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그리고 그 영어 실력이 쓸모없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은 절대로 농담 따먹기나 하려고 영어를 배우는 게 아닙니다. 왜 우리가 영어를 공부하냐면 지금 영어라는 영어라는 언어 속에 쌓인 경험 명제의 수준이 한국어에 쌓인 경험 명제의 수준에 비해서 비교도 안 되나 그래요. 뭐 1만 대 1 정도 수준이라고 말해도 거짓말이 아닐 거예요. 이게 1대 1 수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처럼 영어로 된 문헌을 거의 한글 책보다 더 빨리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은 한국말로만 모든 경험 명제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나는 1만 배 효율이 있다는 얘기에요. 옥스포드에서 나온 사전들을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나온 사전들하고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지금 한국에서 한국 언어로 한국의 학자들이 그런 위대한 사전을 만들어줄기를 기대하려면 앞으로 100년이 걸려도 안 돼요. 그럼 세계는 가는데 어떻게 해요? 영어로 해야죠. 영어라는 것처럼 우리에게 효율적인 정보 습득의 도구가 없으니까 경험 명제를 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영어는 중요하다는 거예요. 세계 문명 어느 문명권도 영어 문명만큼 세계의 천재들이 영어라는 문자를 통해서 자기를 표현해놓은 그 양이 양과 질이 가장 높은 거예요. 한국어인 한국어가 안되면서 이거 잘해봐야 한국인으로서는 소용없는 거예요. 현재 전 세계 정보의 80% 이상이 영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이 정보는 말이 아닌 문서로 전달됩니다. 구전동어나 입으로 전달하지 누가 중요한 정보를 구두로 전달합니까? 그리고 대부분의 중요한 정보는 영어로 가장 먼저 기록돼요. 영어를 잘하는 것은 양질의 정보를 가장 빨리 얻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역시 말이 아닌 문서로 기록되죠. 독해를 잘하는 것이 여러분이 영어를 공부하는 첫 번째 목적이에요. 그리고 사색터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은 회화도 잘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색터 영어를 끝내고 바로 회화를 하면 될 것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회화를 위한 영어는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요. 우선 주변에 영어원어민으로 둘러싸여야 해요. 주변에 한국인이 있으면 효과가 반감됩니다. 어려운 영어로 머리 쓰면서 얘기하는 것보다 한국인하고 얘기하는 게 더 편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영어원어민으로 둘러싸인 환경 속으로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영어 회화를 할 수 있는 환경 맞는답시고 전국에 영어마을 수십 개 만들었잖아요. 영어원어민들 마을에 수십 명 배치하고 초등학생 중학생 우르르 밀어넣습니다. 영어원어민들과 자유롭게 영어로 대화해봐라. 그런데 거기 있는 영어원어민들과 회화 안 하고 자기들끼리 한국어로 대화하다가 오잖아요. 영어마을의 영어 교육이 최소한의 효과를 보려면 내국인 한 명당 영어원어민 3, 4명으로 수업을 해서 집에도 안 보내고 한국어는 완전히 배지한 채 영어로만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 생활해야 합니다. 그것도 사색터 영어를 일정 수준 이상 공부했을 경우에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영어베이스가 전혀 없는 사람한테는 100명의 영어원어민도 소용없고 이런 환경에서 30년 이상을 생활해도 소용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영어원어민 3, 4명과 매달 생활하는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이 사람들은 월급과 영어마을 이용하는 비용이 한 달에 최소 천만원에서 이천만원 정도 될 겁니다. 이 비용을 매달 지불해야 해요. 그런데 그렇게 영어회화 실력 늘려서 이후에 계속 한국에서 산다면 이 회화 도대체 무엇 때문에 공부하는 겁니까? 당장 필요하지도 않은 그리고 언제 필요할지도 모르는 회화 실력을 키우는데 왜 이렇게 많은 돈을 낭비해야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영어를 열심히 공부해서 어휘, 문법, 독해, 듣기, 회화 이 다섯 가지 영역을 모두 다 잘하게 되었다고 가정해보죠. 그리고 10년 정도 영어와 담을 쌓게 되었다고 가정해봐요. 그럼 이 다섯 가지 영역 중에서 무엇을 가장 빨리 잊어버리게 될까요? 어휘가 제일 먼저 기억 속에서 사라져요. 그 다음이 회화예요. 당근 케이크 영어로? 캐럿 케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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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 호두 있거든요? 호두 그래 호두 영어로 뭐였더라? 호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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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진짜 영어로 뭐였더라? 미국생도 그래서 밥과 같이 굉장히 재밌는 장면인데 물론 데이브 씨와 샘 헤밍터렌치의 직업은 코미디언이잖아요? 웃기려고 연출된 상황일 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영어 원어민이라고 해도 한국어만 쓰는 상황에 오랜 시간 노출되어 생활하면 모국어인 영어를 잊어버리게 돼요. 예전에 어떤 신문기사에서 읽은 내용인데요. 어떤 한 영국인이 한국에서 영어를 전혀 쓰지 않고 19년을 살았대요. 완전히 한국 사람처럼 산 거예요. 그러다가 19년 만에 영국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었는데 공항 입국장에서 입국 수속하잖아요? 공항 직원이 무슨 일로 영국에 오게 되었냐고 물어보는데 영어가 안 나오고 자꾸만 한국어 입속에서 맴들더래요. 그리고 영국의 가족들 친구들과 만나서도 자꾸만 한국어가 나와서 곤란하더랍니다. 한 달 정도 지나고 나니까 그제서야 조금씩 영어가 익숙해지더래요. 한국인들도 10년 넘게 한국어 안 쓰고 영어만 쓰잖아요? 그러면 한국어를 까먹게 돼요. 설마 내가 한국인인데 한국어를 까먹겠어?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까먹어요. 지난 강의인 영어 조기교육이 위험한 이유에서 인간은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할 때 뇌의 서로 다른 부위를 사용해서 생각하고 말한다고 했죠? 학자들에 따르면 두 언어들 중 하나의 언어를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그 언어를 담당하는 뇌의 부위가 한동안 휴면 상태에 들어간다고 해요. 여러분이 한동안 영어 공부를 안 해도 기억 속에서 가장 잘 안 사라지는 게 뭔지 아세요? 문법 지식, 독해 능력, 듣기 능력이에요. 물론 당장 내일의 중간고사를 위해서 벼락치기로 함께한 문법 지식이라든가 독해 능력 같은 것은 당연히 시험 기간 지나면 사라지죠. 하지만 충분히 오랜 기간 반복해서 학습했다면 이 능력들은 웬만해서는 머릿속에서 사라지지 않아요. 왜 한국 영어 교육이 4섹터 영어를 중요시하는지 아시겠습니까? 당장 영어 회화가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엄청나게 돈 들여서 영어 회화 해봤자 한국어를 주로 사용하는 환경에서는 회화 능력이 서서히 사라지게 돼요. 그러니까 회화를 해야 할 상황에 대비해서 영어 잠재력을 키우는 것이 한국 영어 교육의 목표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10년 영어 공부하고도 말 한마디 못하는 영어로 한국 영어 교육을 비판하고 회화로 영어를 공부해야 한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대체로 두 부류로 나눠볼 수 있는데 첫 번째 부류는 영어를 잘 못하는데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이분들은 보통 자신이 잘못된 한국 영어 교육의 피해자라고 말을 합니다. 회화로 영어를 배웠으면 누구보다 영어를 열심히 공부했을 것이고 누구보다 영어를 잘했을 텐데 문법, 어휘, 독해 이런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지식을 배우는 것에 나는 반항을 했을 뿐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죠. 그런데 한편으로 이분들 성내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휘, 암기하기 힘들잖아요. 문법, 재미없잖아요. 독해 듣기, 지루하잖아요. 그런데 외국인이랑 대화는 한번 해보고 싶어요. 폼나잖아요. 아메리카노 한잔하면서 외국인 친구와 영어로 대화 나누고 싶고 금발미녀한테 영어로 말 한번 걸어보고 싶고 그러니까 폼나는 걸 한번 해보고 싶은데 그 폼나는 걸 하기 위한 노력은 하기 싫은 거죠. 제가 너무 적나라하게 얘기하는 건가요? 물론 정말 게으르고 공부하는 걸 싫어해서가 아니라 학교 영어 교육의 목표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해서 공부 안 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단어 암기하고 문법 공부하고 독해 연습하시면 됩니다. 제가 지난 강의에 설명했지만 영어는 환갑이 넘어서 공부해도 얼마든지 잘할 수 있어요. 회화 중심의 영어 공부를 주장하는 학생들에게는 단지 영어 공부를 하지 않을 그럴 듯한 명분이 필요한 것 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부류는 영어를 잘하면서 이런 식으로 한국 영어 교육을 비판하시는 분들이에요. 영어 전문가를 자처하는 사람들 10년 동안 영어 공부해도 말 한마디 못하지만 내가 가르치면 누구라도 회화를 잘할 수 있게 된다고 광고하시는 분들 그런데 정말 이분들한테 영어 배우면 자유자재로 회화할 수 있는 거 맞나요? 얼마나 걸리나요? 맨날 10년 동안 영어 공부 타령하는데 이분들한테 한 1년 정도 영어 배우면 원어민 쌈싸먹을 정도로 회화 가능해지나요? 외국을 하는 것은 6개월 정도 하면 일단 해석이 돼야 하고요. 그 뒤에 한두 달 더 듣기나 말하기를 배우면 말이 끝나야 됩니다. 정말로 7개월이면 영어 베이스 제로인 사람도 프리토킹 가능한 건가요? 여러분이 한국어 공부하는데 얼마 걸렸는지 아세요? 이전 강의에서 생후 1년부터 5년 사이에 인간의 언어 중추가 활성화된다고 했죠? 뇌가 언어를 공부하기에 최적화된 시기에요. 이 시기에 수학을 비롯한 그 밖의 다른 어떤 공부도 하지 않고 오직 한국어만을 공부합니다. 그리고 5살 정도가 되면 어느 정도 말을 할 수 있게 되지만 성인 수준의 단계는 아니에요. 초등학생 시기도 아직 한국어를 더 배워야 하고 성인과 비슷한 수준의 한국어를 구사한다고 하려면 최소한 중학생 정도는 되어야 해요. 그리고 이 시기 동안 완전히 한국어를 하는 사람들 사이에 둘러싸여서 늘 한국어를 듣고 말하고 배울 수 있는 최상의 환경에서 생활합니다. 우리가 한국어를 그래도 제대로 사용하는 법을 배우는데 몇 년 정도가 걸리는 거죠? 10년 걸려요. 그런데 영어는 중학교 때부터 배우죠. 매일 영어만 공부하는 것도 아니죠. 언어 중추가 활성화된 시기도 아니죠. 영어로 둘러싸인 환경도 아니죠. 한국어가 영어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냐고요? 이전 강의에서 설명했지만 한국어는 영어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오히려 방해 요소로 작용해요. 10년 공부해서 4섹터 영어를 잘하게 되는 것도 엄청난 노력이 아니면 힘들어요. 그런데 왜 10년 영어 공부, 벙어리 영어 어쩌고 하면서 타박을 하냐고요? 한국인이 한국에서 한국어를 공부해도 제대로 익히는데 10년이 걸리는데 6개월이면 영어로 해석이 끝나고 7개월이면 영어로 말하기가 끝나야 한다고요? 거짓말도 이런 거짓말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회화 위주의 영어 교육을 주장하시는 분들을 정말로 불편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맨날 되지도 않을 회화 타락만 하니까 이로 인해서 낭비되는 국가 예산이 장난이 아니에요. 이명박 대통령이 추진했던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 니트에 쏟아듬 혈세만 563억 원이에요. 이 돈이 그냥 허공으로 날아가 버렸습니다. 거기다 5년간 날린 시간에 니트 미리 대비한다고 학부모님들 학원비로 날린 돈까지 합하면 적어도 563억 원에 2배가 넘는 돈이 날아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보시는 것은 경기도가 990억 원을 들여서 국내 최대 규모로 지은 파주의 영어마을입니다. 한때 학생들로 가득했었는데 이용 인원이 점점 줄면서 결국 10년 만에 간판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1만 제곱미터 넓은 대지에 들어선 이국적인 건물 군포시가 약 470억 원을 들여 지은 영어마을입니다. 그런데 입구엔 자풀이 무성하고 원어민 교사 숙소 앞엔 쓰레기가 널려 있습니다. 대전 동구에서 8년 전 지은 또 다른 영어마을 땅값과 건축비는 물론 운영비까지 지원해 구 예산 100억 원이 넘게 들었지만 1년 반째 문을 닫은 상태로 방치돼 있습니다. 지금 자료화면에서 보셨다시피 영어마을에 수천억 원의 돈이 낭비되었어요. 건설비만 그렇다는 얘기예요. 원어민 교사 연봉에 유지비에 학원비까지 합하면 조단이가 훨씬 넘는 돈이 날아간 거죠. 서울시가 내년부터 원어민 교사 퇴출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비용 대비 효과가 없다. 그럼 영어학원 가란 얘기냐. 입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권혜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시 초중고교에 고용된 외국인 원어민 교사는 모두 1245명. 이 중 내년에 계약이 끝나는 원어민 교사들은 모두 해고됩니다. 초중고교 영어 교육 예산의 절반 이상이 원어민 교사 인건비로 들어갔지만 교육 효과는 그에 미치지 못한다는 게 그 이유입니다. 2008년 2009년경에 실생활에 필요한 생활영어를 가르친다는 명목으로 전국 초중고교에 원어민 교사들이 배치됐었죠. 이 정책이 3, 4년 정도 유지되었는데 수백억 원의 인건비가 매년 투입되었지만 학생들의 회화 능력 향상에는 거의 효과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게 사실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1981년 7월 15일자 서울신문에 실린 외국어 실용대란 시리즈의 기사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문법 독해, 헌업 벗고, 회화 위주로 영어 교육이 바뀌어야 하며 10년 배운 벙어리, 다신없게 다각대책 시급하다. 대책으로 교사 해외연수 확대하고 영어 교사로 외국인을 초빙해야 한다. 전두환씨가 군사 쿠데타로 1980년에 정권을 빼앗은 후에 교육정책으로 영어 회화를 강조하자 전국의 영어 회화에 광풍이 불었습니다. 이때 얼마나 많은 예산이 들어갔을까요? 그 이후로 40년 가까이 회화 중심 영어를 주장해왔는데 얼마나 효과가 있었나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 효과 없는 영어 교육에 투입된 돈들은 다 누구모 호주머니로 들어갔을까요? 굳이 음모론을 들먹이고 싶지 않아요.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이나 못하는 사람들이나 너나 없이 회화 중심의 영어 교육을 주장하는데 정치인들하고 교육정책 담당자들이야 당연히 국민들이 원하는 정책을 추진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 회화 중심의 영어 교육 때문에 수천억, 수저원의 혈세가 허공으로 사라져버렸는데 왜 회화 중심의 영어 교육을 해서는 안되는지에 대한 고민은 전혀 없어요. 왜? 실속 있는 영어가 아니라 폼나는 영어가 진짜 영어라고 착각하기 때문이죠. 분명히 4, 5년쯤 뒤에 또 이런 말도 안되는 영어 교육정책으로 수천억원이 날아갈 겁니다. 지금 슬슬 바람을 넣고 있는게 핀란드식 영어거든요. 핀란드 사람들은 핀란드어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는데 어순이 다른데도 영어 회화를 엄청나게 잘한다더라. 그러면서 요즘 이제 군부를 좀 피우고 있어요. 몇 년이 지나면 또 사람들이 또 이제 막 핀란드 핀란드 노래를 부를 겁니다. 그러면 정부에서는 국민들이 원한다니 어쩔 수 없이 이러면서 핀란드식 영어 교육 시스템 구축에 수천억원의 세금을 또 때려박을 겁니다. 그렇게 한 5년정도 시간 끌다가 없던 일로 되어버리는 거죠. 신문에는 이런 기사들이 실질겁니다. 핀란드와 한국의 실정 서로 맞지 않아 영어 졸속 행정 누가 책임질 것인가 당연히 아무도 책임 안 져요. 위에서 말씀드린 모든 정책 실패에 아무도 책임진 사람 없어요. 지난 강의에서 말한 영어 조기 교육 열풍 회화 중심 영어 왜 이렇게 한국의 영어 교육이 중심을 못 잡고 헤맬까요? 그 근본적인 원인은 첫째로 내실보다는 외형적인 것에 집착하는 한국인들의 특성 그리고 둘째로 영어를 날로 먹을 수 있다는 그리고 영어를 꼭 날로 먹어야겠다는 사고방식이 또한 자리잡고 있어요. 한국어는 쉽게 배운 것 같거든요. 한국어를 쉽게 배웠으니까 영어도 쉽게 배우고 말겠다는 착각 하지만 여러분은 한국어도 쉽게 배우지 않았고요. 영어도 쉽게 배울 수 없어요. 영어 회화를 잘하고 싶나요? 그렇다면 어휘, 문법, 독해, 듣기의 4섹터 영어를 열심히 공부하세요. 영어 공부하는데 큰 돈 들을 필요 없습니다. 단어 암기하는데 무슨 큰 돈이 드나요? 매일 30개에서 50개씩의 단어라도 꾸준히 암기하세요. 문법의 경우는 솔직히 혼자 공부하기 힘들어요. 문법책 가져다 놓고 혼자 공부하면 비율적인 이유가 문법책에 나와있는 내용들을 다 암기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꼭 암기해야 할 것도 있고 암기하지 않아도 되는 것도 있어요. 이걸 알려주는 것이 영어 선생님이죠. 그리고 문법을 학생들이 독해에 잘 적용해서 해석할 수 있도록 유도해줘야 합니다. 이렇게 문법과 독해는 일정정도 수준에 이를 때까지 좋은 선생님 밑에서 수업받는 것이 혼자 공부하는 것보다 더 좋아요. 듣기는 정말 학원 다닐 필요 없어요. 그냥 독해할 때 소리 내서 많이 읽어보는 것만으로 듣기는 저절로 실력이 좋아질 수 있어요. 영어 공부 방법과 관련한 좀 더 자세한 내용 역시 나중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4섹터 영어를 열심히 공부해서 여러분이 수능이나 토익을 비롯한 각종 영어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는 실력이라면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영어를 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만약 수능이나 토익에서 높은 점수를 얻는데 영작에 자신이 없거나 회화를 어떻게 해야 할지 전혀 감을 잡지 못하는 상태라면 영어를 잘못 공부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요즘 학원 강의들 들어보면 제대로 된 문법과 독해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문제 유형을 분석해서 답 찍는 요령이나 가르치는 학원들이 많죠. 이 때문에 실제 영어 실력과 시험 성적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4섹터 영어를 제대로 공부했다면 영작도 일정 수준 이상이 되어야 하고 회화 역시 전혀 감을 잡지 못하는 상태여서는 안됩니다. 어쨌든 여러분이 회화를 굳이 할 필요가 없다면 4섹터 영어를 잘하는 단계에서 머물러도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만약 회화를 해야 할 상황이거나 회화를 꼭 하고 싶다면 제가 했던 것처럼 미국 드라마 중 하나를 골라서 대사를 모두 암기하는 방법으로 연습해보도록 하세요. 구어체에서 쓰이는 표현이나 어휘를 암기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문제는 여러분이 이렇게 열심히 영어를 공부하고 회화를 연습했다고 해도 막상 영어 언어민들과 대화를 할 때 문법이 틀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도 누구못지않게 영어를 공부했지만 정작 영어로 대화할 때 수없이 많은 문법적 실수를 저질렀어요. 하지만 절대로 문법적으로 틀리는 것을 두려워해서 말을 못해서는 안돼요. 일단 지르고 봐야죠. 하지만 대화 중에 문법적으로 틀렸을 때 자신이 틀렸는지 아닌지 구별할 수는 있어야 해요. 진리가 바로 진리와 허위를 구분하는 기준입니다. 우리가 틀린 문법으로 말한다고 해도 영어 언어민들은 어느정도 감안해서 알아듣고 틀린 점들을 하나하나 지적하고 가르쳐주지 않아요. 스스로 자신이 영어로 하는 말에 문법적 오류들을 고치지 못한다면 자신이 문법적으로 잘못된 영어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계속 영어 언어민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영어 즉 콩글리쉬를 하면서 살아야 해요. 지난 강의에서 언급했지만 이 세상에 그 어떠한 가치 있는 것도 쉽고 빠르고 재밌게 배울 수 없어요. 폼나는 영어하고 싶나요? 외국인과 자유자재로 의사소통하고 싶나요? 그렇다면 사색터 영어를 열심히 하세요. 돈도 안들고 또 나름 공부하는 재미도 있습니다. 저는 영어 공부하는 것이 스키 배우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처음 스키 타러 가는 친구들은 거의 대부분 자신이 상급자 코스에서 스키를 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남자들 특유의 허세죠. 스키를 탈 때 자세가 두 가지가 있는데 A자 자세가 있고 11자 자세가 있어요. A자 자세는 초급자들이 타는 자세로 스키를 A자로 만들고 엉덩이를 뒤로 뺀 채 좀 엉거주춤한 자세로 천천히 미끄러지듯 내려가는 자세에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볼품없어 보이죠. 11자 자세는 상급자들이 타는 자세로 폼나고 멋있어 보이죠. 그런데 아무리 운동신경이 뛰어나고 스키 배우기 전에 그 어떤 운동을 했을지라도 처음부터 11자 자세로 스키를 타는 것은 불가능해요. 폼을 안 날지라도 A자 자세로 일정 시간 동안 열심히 연습하면 어느새인가 11자 자세로 스키를 탈 수 있게 되고 상급자 코스를 멋지게 활강하며 내려올 수 있게 됩니다. 영어도 마찬가지에요. 기초부터 천천히 그리고 꾸준히 공부하세요. 때가 되면 분명히 영어회화를 잘하게 될 것입니다.